오늘 새벽 잠 설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을 굴복시켰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매우 대단합니다. 우승 후보들을 격침시키면서 8강까지 지출한 것입니다. 한국 축구 미래 꿈나무들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주간 베스트 11에 들 정도의 세계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손옥민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세계적인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퍼펙트 게임까지 연출하는 괴물 투수 류현진. 요즘 우리 한국 국민들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영국의 엠블리 스타디움에서 12만 영국 관중들을 앞에서 세역사의 현장을 썼던 BTS 방탄소년단. BTS가 좋아서 한글까지 배웠다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미주, 유럽까지 번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세계적인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LPGA 골프 대회가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의 잔치가 된 지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6년 동안이나 받았고, 또 1950년에는 전쟁까지 겪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압축적인 간의 경제 선장을 달성해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국민의 힘을 없애버리고 탄탄한 민주주의 공고화를 달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좀 옆으로 돌려서 현실 정치를 바라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회는 한 달 이상 공전되고 있고, 민생국회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차례 국회의 정상을 요청했고, 여야 대표회담도 제안했지만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국격을 자랑하는데 정치는 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 정치 문화 등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7년 우리는 군사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 개헌이라는 양보를 받아내서 단시간 내에 개헌을 단행하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7년 단임제를 5년 단임 직선제로 바꾸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분상과 균형이라는 민주적 과제를 30년이 지난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제도의 개혁,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스스로 성권분립을 부정했던 사법개혁도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협력하고 합의해서 국정원영을 원만하게 이끌어주길 국민 누구나 바라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문화와 예술 분야는 세계 최상급인데 정치는 그 번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